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사진가로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많죠 많은데 펜텍이라는 회사는 또 베가라는 폰은 사진가에게도 중요한 툴이거든요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큰 공룡 같은 두 회사 사이에서 정말 고전분투하는 회사거든요 개인적으로 난 그런 회사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조건 없이 사진만 찍게 해줘라 모바일 카메라 폰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회의를 하고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날 세대를 보내줬어요 고마운 일이죠 배가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전을 열어서 그 수익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걸로 하자 막 상상을 해요 몇 명의 아이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작업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열 명도 좋고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런 소망 희망 글쎄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DSLR에 지니고 있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페그 R3가 우선은 좋은 거는 터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거의